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안보여드린 세번째 큐타임엑스 시계가 바로 이녀석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인데 감히 주제넘게 추측을 요구한 점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시계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한거고 다른 큐 시계들은 그냥 뭐 깎아준다고 해서 얼렁뚱땅 산겁니다 완전 개인 취향인데 오늘 리뷰 시계는 상당히 매력적인 큐타임엑스 LCA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이 모델 역시 리이슈 복강 모델입니다 오리지널 모델은 1987년 타임엑스 M433 뭐 거의 동일한 외관 모습이고 2020년 작년에 리이슈 프로젝트로 다시 출시를 하였습니다 LCA? 뭔가 생소한 느낌이죠 우리말로는 액정 아날로그 일단 뭐 액정 시계는 맞는데 아날로그 시계처럼 시분침이 움직이는게 LCA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 80년대 은근히 이런 액정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시계들이 꽤나 있었더라구요 카시오 AE80 시티즌 9560-083181K 이건 지금 봐도 상당히 이쁘죠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 케이스 크기 32.5mm에 9mm 두께 수치로는 상당히 아담한 사이즈인데 직사각형 케이스 시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렇게 작아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탠레스 특유의 그 금속 느낌이 좀 강하고 전면부는 브러싱 처리, 측면은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나름 좀 블링블링한 부분이 캐주얼스러우면서도 어찌보면 드레스 시계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이네요 스틸 플랫 링크가 적용된 이 브레이슬렛은 어느정도 예상된 이 편안한 착용감과 완전 빈티지한 모습 정가가 149달러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고급 모델도 아닌데 큐타임엑스가 대체로 그런건지 의외로 만듦새는 괜찮습니다 다른 스트랩은 오히려 안 어울릴 정도로 예상이 좀 될 만큼 확실히 LCA의 브레이슬렛은 장점인 것 같네요 타임엑스에겐 어색하지만 뭐 나름 잘했네요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케이스백은 상당히 심플하면서 뭔가 절삭이 좀 잘된 깔끔한 인상입니다 케이스백도 그렇고 전면부 상하단 면도 그렇고 상당히 거칠게 곱지 않게 브러싱 처리한 부분이 오래된 가전 느낌도 좀 나면서 빈티지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몇십년만에 복각을 한다고 새롭게 막 변주를 한 컨셉은 아니고 최대한 80년대 오리지널 모델 그대로를 재현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에 아널로그 시계를 액정으로 나타낸 부분은 사실 어린시절 익숙한 기술이라 전혀 신기하지는 않는데 뭔가 2021년에 보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하단에 디지털 방식의 시간이 나오고 우측 상단에는 기능 메뉴와 날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최상단에는 약속된 큐 로고와 맨 아래에는 타임엑스 쿼츠 레터링이 있습니다 타임엑스가 정말로 오리지널 모델 구현에 집중을 한게 느껴지는게 흔하디흔한 인디글로나 일반 백라이트도 아니고 측광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시인성이 최악이긴 하나 인디글로는 1992년 출시한 기술이고 LCA는 80년대 출시한 시계라는걸 확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나름 현대적인 LED를 적용한건 괜찮은데 아예 뭐 누런 전구 벌브를 적용했으면 어땠을까요 총평입니다 확실히 큐타임엑스 LCA 리슈 모델은 시알못이나 시계 입문자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능이 뭐 좋은것도 아니고 내구성도 지샥처럼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LCA는 마니아 컬렉터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빈티지한 측광 조명을 적용한 부분이라던가 오리지널 모델의 작은 사이즈로 출시한 부분도 그렇구요 브레이슬렛도 빈티지하고 클래식해 멋져 보이네요 암튼 디자인 자체는 이쁜건 사실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때 이렇게 뭔가 액정창이 큰게 약간 좀 비싸보이는 뭐 그런 기준 같은거 있었거든요 저처럼 오래된 전자시계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20만원대의 가격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